오케이, 재빈이 2의 8입니다. 다 제출했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무슨 뜻인데? 너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그랬더니 나는 어떻다. 안 그러고 너, 재빈아, 너 어때? 그랬더니 아, 저는 어떻습니다. 이러지. 그 여우는 졸리고 배고프다. 이러냐? How are you? 그 여우는 어떻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냐? How is the fox? 왜 너는 어떻냐? 라고 물어보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fox?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fox? How is the fox? 그랬더니? How is the fox? 그랬더니?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the fox. 수컷이야, 암컷이야? 암컷. 암컷이야? 암컷이야? 그럼 암방 길어봤자. 시. 응? 암컷이라며? 아, 시. 오케이. 읽어볼까? She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How is she? How is she? 그녀는 어떻니? She is sleepy and hungry. Sleepy의 뜻은? 잠옷. 잠옷. 저 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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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ry? 배고픈. 배고픈. 그래서 sleepy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씨. Hungry 무슨 씨? 어떤 씨. 오케이.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 여우는 어떻니? 그녀는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이번에는 hole 잘 썼나요?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Into a ho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어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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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here? Where? He. 우리말론 어디로 그는 떨어지니?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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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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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is he. Where? He falls. 오케이. Fall의 뜻은? 얘기 또 해야 되겠네. 가을. 여기서 가을이야? 아니요. 떨어진. 떨어진? 아 떨어지는 이야? 아니요. 떨어지다. 응. 그럼 내가 뜻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할 것 같아? 말해야죠. 아.. 무슨 씨인지 안 물어보겠냐? 맞아요. 하다 씨. 왜? 하다 씨 속에 두가 숨어. How do? He. 응? 하다 씨 속에 두가 숨어 있다고? 두 아니에요. 응? 오케이. 희가 falls. 그가 떨어진다. 응. 나는 떨어진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떨어진다. I'm I. I? M. M? Fall. 아 이게 나는 떨어진다야? 응. I falls. 응? I falls. I falls. I falls. I falls야? 이렇게 한다고? 응. 오케이. 나는 떨어진다는 I fall이지. 네. 응?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해. 너는 떨어진다는 그러면. You. You fall. You fall. 우리는 떨어진다는. We fall. We fall. We fall. 오케이. 그들은 떨어진다는. They fall. They fall. They fall. 지금까지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시. 두가. 두가. 두가 들어있죠? 그러면 그녀가 떨어진다. She fall. She falls 아니야? She falls. She falls. She falls. She falls. 그는 떨어진다? He falls. He falls. 그것이 떨어진다? It falls. It falls. He falls. 나는 떨어진다. 너는 떨어진다. 우리는 떨어진다. 그들은 떨어진다는? I fall. We fall. You fall. They fall. 왜? He falls. She falls. It falls. 다. 어떤 씨니까? 어떤 씨야? 누가 어떤 씨인데 그렇지? 어떤 씨. 이름 씨니까? 소울의 뜻이 뭐야? 떨어진다. 무슨 씨? 하다 씨. 하다 씨 속에 원래 무슨 뜻을 가진 뭐 아니면 뭐가 들어있다 했어? 하다라는 뜻에 관해 두 아니면 더스. 어떨 때 더스가 들어갔다 했어? He. She. It. It. 뒤에 오는 하다 씨에는 더스가 들어간다고요? 네. 나는 간다. I go. He goes. 그는 간다. He goes.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것이 간다. It goes. 우리가 간다. We go. 어? 여기에 그들이 간다도 데이 고고. 우리가 간다. 아니 뭐야. 네가 간다도 유 고야. 이건 두가 들어가고. He, she, it. 뒤에 하다 씨에는 더즈 들어간다고. 이 얘기 왜 해요? 어? 하다 씨 속에 두 나 더즈가 들어간다는 얘기 왜 해요? 왜 하냐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어? 두 나 더즈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데. 어? 그래서 그는 어디로 떨어지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했어? He falls. 어. He where does he falls. falls. falls야? falls. 어? 여기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어.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대답이? He falls down into a hole. into a hole. 어? 어? 이 뜻은 뭐야? 그렇구나. 네. 하나의 구멍. 하나의 구멍. 하나의 구멍.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오케이. 근데 into의 뜻은? 어? 뭐 안으로. 어? 뭐 안으로. 그럼 into a hole의 뜻은? 하나의 구멍 안으로. 오케이. a hole은 what에 대한 대답인데, into a hole. into가 붙으니까. Where. Where. 에 대한 대답이 됐네. 네. Where does he fall? He falls into a hole. He는 뭐 대신 왔어? Fox. The Fox. The Fox. The Fox 대신에 He가 왔다는 건, Fox가 암컷이란 얘기야? 수컷이란 얘기야? 수컷. 오케이. 아까 암컷이라며. 어? 아까는 왜 암컷이라고 그랬어? 잘 몰랐나? 이게 누구 대신 왔는지 몰랐나?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He says, help me to the level and the type. 오케이. 자, 그러면 나를 도와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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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아니, 지금. 신가워줘. Help.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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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게 해요? Say의 뜻이 뭐야? 말하다. 무슨 c인지야? What? 이 얘기 왜 하고 있을까? 응? He, 뒤에는 도서가 돼.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iger 읽어볼까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iger?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iger? 무슨 뜻이야 그러면 무엇을 그는 말았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iger?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iger? 대답이 Tell me to the rabbit and tiger 계속해서 But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The rabbit and tiger 그치 The rabbit and tiger 하나야? 아니에요 여럿이지 둘 이상이지 네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네 네 얘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돼지요? 응 돼지는 하다시 또 한 버튼시 버튼 돼지 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응 맞아 잘하고 있어 응 몇 가지 질문이 어디 언제 어떻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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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비치해 바쁨 언제 어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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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혹시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데이 참 이상하다 아까는 알더니 이번에 뭐 보네 비치해 뜻이 뭐야 바쁜 바쁜 슬리피 뜻이 뭐야 졸린 황글이는 배고픈 응 지금 세 단어 얘기했는데 비치 슬리피 헝그리 다 무슨 시야? 어떤 시야? 응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왜 무엇이 왜 우울이 어떤이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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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택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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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y are busy. They are busy. 벌써 필요 없지. 그래요? 어떻냐?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은 바쁘다 이러냐? 아니면 그들은 바쁘다 이러냐? OK.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y? How are they? 했더니. 계속 어때? 그랬더니? They are busy. OK. 바쁘다는 얘기는 왜 해? 바쁘니까 그래서 못 도와준다. OK. 계속해서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OK. 그러면 down the ho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어디? 응.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가? Where? Where foolish deer jumps? Where foolish deer jumps. There were those foolish deer jumps. And where? Where The foolish deer jump 점프가 무슨 뜻인데? 어디로, 아니 어디로 엄청난 사슴이 뛰어하니 그러니까 The foolish deer 한번 길어 봤죠 It 그러니까 점프의 뜻은? 점프하다 점프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그래서 뭐 아니면 뭐가 들어있는데? 두 아니면? 더즈가 들어있는데? 이 때문에 이 시니까 그것이 점프한다는 표현이니까 두야, 더즈야? 더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한다고요? 오케이, 쓰기 다 맞았고 오케이, 말하기도 잘했는데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여섯 번째 했어요 네 다음번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했습니다 오늘은 복화 3의 1이야 네 오케이 어려워요 어려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제가 못 읽는 거는 더 어려워 응? 제가 읽지는 못할 거 같아 읽지는 못할 거 같아 응 읽지는 못할 거 같아